수행 중이라고 뭐해? 의심 사주겠어? 열어줘 그렇지 3분 3분 남았어요 시스템 곧 복구된다고 지금 나와야 돼 당장 모세차 모은 거야 일단 나가시죠 갔습니다 오케이 삭제품을 체크해야지 나한테 좀 알려줘 이 새끼가 여기 있어 한 바퀴만으로 돌아와줘 형 형 형 먼저 가 내가 유연할게. 이대로 차 안수집당하면 끝이야. 조심해. 야 차가! 야! 야 차가워! 야 차가워! 뭐하는거야? 사장님 돈 지켜드리려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야 차가워! 이지혁이 어딨어? 여긴 장난다리 뭐. 대답해 이지혁이! 야 이지혁이! 어딨어? 그냥 튀어 봤잖아. 사냥개 새끼가 겁도 없이. 예전엔 그 이유가 없네. 나 크립이 거의 다 들어 가야 돼. 그 이유가 좀 이러면 하단 말이영이... 마다 이거 너무 싫어. 마다 이거 В 마다 이거 마다 이거 거기까지.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저기. 이걸 어쩌나 죄다 물거품이 돼버려서 광수대로 타이밍 만든 건 쓸만 했다만 아직 멀었어. 똑똑한 친구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일 끝나도 당신이 약속 안 지킬 것 같아. 솔직해지지. 공사 먼저 들어온 건 너야. 우원장 때문 아니야? 솔직히. 그럼 하나만 묻자. 선생님, 우원장님. 왜 죽인 거야? 형님, 잘 지내십니까? 내가 형님이랑 수십 년간 왕래하면서도 형님이 죽고 못 사는 딸내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은하? 맨날 숨어서 보는 사랑하는 딸내미 얼굴 직접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랬는데 이 답답한 양반이 그걸 못하겠다고 고집을 치르더라고. 그거 한 번만 더 했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데카튼 도둑놈한테는 마지막에 없던 걸 아셨습니까? 언제 봐도 눈빛이 좋아. 근데 이게 누구 거더라? 헤나씨 어딨어? 일단 타.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은 이 가방을 들고 폭발 장소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다. 던지기. 경찰들한테 날 던지시겠다. 내가 잡히면 잡힐 수 다 불어버리며. 착하게 울어야 여자가 산다. 다시 가을 수 딱 오게 하시겠습니다. 정яни Slow 30분 지체됐다. 빨리 야적장으로 이동해서 쿠폰으로 덮는다. 폭탄 태로 용의자 발견. 신색소나타 26마8213. 신색소나타 26마8213. 폭탄 태로 용의자 서건소지 방향으로 도중. 서건소이 드디어 주식기 떴다. 서건소지 끄. 서건소지 방향으로 도중. 한글자막 by 한효정